동학이 적격 와, 때깔 봐! 톱불, 톱불! 저 빛깔은 톱불이네, 톱불이 기가 막힌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원래는 요렇게, 요렇게 쓸어가지고 먹을 거예요 근데 요것도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마장동에 고기 잘 하시는 분 초빙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 이 녀석 차돌은 원래 냉동으로 해서 얇게 드시지 않는 건데 차돌 지방은 쫄깃쫄깃하면서 씹혀요 육회로 먹어도 되고, 구워먹어도 되고 와, 진짜 맛있다 저건 그때 그거 아니야? 판면에서 먹었고 어, 맞지, 맞지 그거야 아, 그거예요? 목포의 감동을 다시 한번 그 차돌맛이 나아요? 어, 나지, 나지 잘 썬다, 잘 썰어 구워먹는 건 이쪽으로 썰고 저거는 반대로 썰었어요 그치 이거는 너무 얇게 설마 안 돼 두꺼워하네 진짜 맛있겠다 자, 한 점씩 드셔보세요 아, 이걸? 네 육회로? 이게 원래 차돌 육회를 잘 안 먹잖아 차돌 육회를 잘 안 먹죠 아, 미쳤다, 진짜 신선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렇지 와아 와아 하하하하 기한이 형이 좋아하니까 너무 좋더라 난 저 리액션 진짜 하기 싫었었는데 어, 그러니까 진짜 맛있죠? 아, 맛있다, 맛있다 하하하하 그렇게 밤이 욕을 하던데 그러니까, 이거 형, 미안하다 나도 저기 가니까 똑같이 먹게 됐어 하하하하 상상과식은 처음 들어봤네 하하하하 두 시간 반을 마크해놓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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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절했다, 형 변절 나만 남았구만 하하하하 한번 해줄게요, 한번 먹자 같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맛있다 하하하하 와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근데 팝류 왜 생긴지 알겠다 이렇게 되네 아, 그럼 장호 오면은 그냥 멤버만 바뀌지 그냥 팝류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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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주야 숙주 이거를 엄청 쫀득쫀득 하하하하 저기에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넣더라구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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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썰었어? 덩어리 어, 이렇게면 돼? 네 그리고 또 저렇게 스테이크처럼 덩어리 와우 야, 이거 먹어, 나쁘어 야, 이거 먹어, 나쁘어 응 응 음 어때, 어때 아, 맛있겠다 아, 너무 화가 난다, 화가 나 우와, 이거 엄청 맛있어 우와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고마워 요한 턹